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그제 있었던 취임 4주년 연설 질의응답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었는데 당시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온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온산업 다시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이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분야예요.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도망 또는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원님, 청문 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고해달라고 대통령이 국회 측에 요청을 했거든요. 14일이면 불과 이틀 후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면 모레가 지날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 되는 거죠? 그 절차를 받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통상 밖에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또 심지어는 법 위반 어떤 상황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낙마가 최소한 두 분 이상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 또 남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균형 있는 임명을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임명을 강행해야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해운산업진흥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이렇게 유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던 문제들, 부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때 그러면 청와대 내부의 검증 과정에서 이미 그런 문제 파악을 하고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청문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파악을 못했고 뒤늦게 발견이 됐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운산업진흥과 관련된 게 과연 그러면 이 후보자 딱 한 분만 계시냐. 다른 분은 없을까. 또 여성과학자가 과연 딱 이 한 분만 계시냐. 다른 분은 없을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어떤 시각이나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저 말씀이나 또 조만간 아마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인명 강행들이 결코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특별연설 때 같이 다 들었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능력을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감정과 눈높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인사청문회에서 보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도덕성 그리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둘 중에 뛰어난 게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덕성이 1차 관문이고 능력이 2차 관문이다.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먼저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고르는 거예요. 과거에도 옛날에도 덕승제, 덕이 재능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조선시대의 관료의 인사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한 다음에 이 인사 기준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래서 5대 기준을 7대 기준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가족동반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4번. 위장전입은 10세 차례나 의혹이 있고 논문 표절에서 남편을 내조한 건 무려 10차례나 되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분을 능력이 있다라면서 과연 임명을 강행하는 게 맞는가.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당연히 안 맞는다고 봅니다.